알버터웨버 엘토스 엑스폰 67BL 모델 오랜 사용으로 인해서 이렇게 침대와 사이사이에 이렇게 청록이 이렇게 많이 끼워져 있습니다. 키부분에 침묵으로 인해서 청록이 많이 발생을 해 있는 상황이구요 이렇게 침대도 바디관에 많이 앉아 있는 상황입니다. 청록이 이렇게 있구요. 전체적으로 분해해서 패드 클리닉과 함께 세척 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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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